반갑습니다. 다풀남 독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강좌는 글과 문제의 변별 패턴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는데 초점이 있는 문제풀이 중심의 기출분석 강좌입니다. 순서는 학습 목표 강좌 구성 추천 수강 대상 마무리 인사 순서입니다. 다른 과목 OT들 들어보셔서 알죠?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학습 목표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험에 나오는 글은요.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의도가 뭐겠어요? 줄 세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좋은 설명문이라고 불리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좋은 설명문은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쓰는 글입니다. 최대한. 물론 누구나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어쨌든 독자를 배려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능의 글은 독자를 배려하지 않고 밀어냅니다. 최대한 밀어. 야 너 이렇게 밀어도 올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독해 과정에서 생기는 변별 요소들이 있고 그것을 분석해드릴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이 글뿐만 아니라 문제 또한 시험을 위해 의도로 갖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틀리는 그런 논리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글과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어떤 변별 요소들 잘 채워하셔가지고 수능에 최적화된 사고방식을 갖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강조의 목표입니다. 구성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 다볼담 독서에서는 그냥 수능과는 조금 무관하게 글 자체를 잘 읽는 사람을 만들어드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다볼담부터는 수능 최적화. 이 문제풀이의 기술적인 훈련이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의 평가원 기출을 선별해서 다루는데 아무래도 이 후반 쪽, 최신 쪽이 좀 더 비중이 있고요. 난이도도 다볼담보다 좀 높습니다. 그리고 다루는 주제들도 좀 달라요. 자, 교재는 다볼담 독서 한 권이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그 변별 요소에 대해서 독해 과정의 변별 요소, 풀이 과정의 변별 요소 이것들 알려드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요령을 일반화시켜서 소개해드린다. 그리고 해설지 수업의 책에 담아서 드리는 거 뭐 이거는 저희 지금 깔려있는 전 강좌, 커리큘럼의 모든 강좌와 똑같습니다. 이 국어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이것만, 이 OT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면 이 국어는 영상을 보는 공부가 메인이 되면 안 돼요. 읽고 이해하는 공부가 메인이 돼야죠. 그래서 영상은 일종의 어떤 보조 도구로서 활용하시고 교재 수록되어 있는 해설지를 잘 활용하셔서 복습하시는 게 여러분 실력 향상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막 손으로 그림도 그리고 말로 하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짓도 하고 이러면 전달이 잘 되는 것들이 있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완강 모든 강의의 플레이 타임을 다 소화하는 데다가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설지 쓴 겁니다. 그리고 다불단과 마찬가지로 자체 제작 문항 추가로 단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다섯 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주제가 메인이고 이 다섯 개 주제들을 다 공부하고 나서 제작 문항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단원별로는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가 파트에서는 출제 매뉴얼을 가져와서 해석해 드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출제 매뉴얼을 이 파트에서 다루고요. 그 해당 개념을 왜 배워야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학습 목표를 잡아들이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연습 문항 있죠. 다불담과 다른 부분이 뭐냐 다불담은 이 연습 문항 이전에 개념 학습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불담은 그냥 쌤으로 문제 세트를 전부 다 풀어버리는 그런 강조이기 때문에 개념 파트는 따로 없이 바로 문항 분석으로 들어가고요. 논리 패턴들을 분석하는 데에 목표와 초점이 있다. 그리고 미니타임 어택 제가 다불담선서 계속 말씀드렸죠. 두 눈의 풀 가동을 해야 된다. 기출 분석이라는 명목 하에 늘어지게 공부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머리를 막 좀 민첩하고 와일드하게 써버릇해야 시험장 가서도 빨리 빨리 돌아가요. 이게 집에서 기출 분석이니까 하면서 문장 하나 막 5분씩 보고 이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건 그렇게 늘어지게 보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몇 개의 문장이나 몇 개의 문제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읽고 쉽게 이해되는 거는 빨리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면서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 좀 적용해 보셔라. 이런 코너 준비되어 있고 앞에서 배웠던 것들 적용해 보는 코너 있고 전체 다 기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시죠? 자, 추천 수강 대상입니다. 제가 등급대로 나누진 않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마 여러분이 공부의 탄력도 받았을 것이고 등급대와 무관하게 공부 욕심이 충분히 차올라 있는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들을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선택지 두 개 놓고 고민하는 일이 많다. 이 문제를 틀리는 유형을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요 자신 있게 풀어 자기는 다 맞은 줄 알았대 근데 계속 틀려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두 개 놓고 고민하는 게 문제가 여러 개인 거야 근데 그거 다 틀려 크게 나누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두 개 놓고 고민하는 일이 많은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학생들이 상담이나 질문 같은 거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할 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두 개 놓고 자꾸 고민하고 바꾸면 틀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정답률 올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네 없어요. 두 개를 놓고 고민하는 거는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 부진의 원인이 아니고 공부 부족의 결과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셔야 글을 잘 읽어야 두 개 놓고 고민하는 일이 안 생긴단 말이죠. 두 개 놓고 고민하는 상태가 현장에서 딱 벌어지면 그건 그냥 틀려야 돼요. 그냥 5대 5인 거야. 차라리 생각하지 말고 눈 감고 찍는 게 승률이 높아요. 큰 수의 법칙 아시죠? 어차피 5대 5니까 계속 반복하면 정답률이 50% 된단 말이야. 오케이? 네 두 개 놓고 고민 안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항목은 좀 고인물들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기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다. 왜냐하면 특히 재수하는 학생들은 기출을 다시 보는 게 사실은 좀 지겹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고3 때 열심히 했다면 물론 안 해서 재수가 공부 시작인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출을 다시 보는 게 지겨울 때 사실 내가 똑같은 걸 나의 힘으로 계속 봐도 새로운 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기출을 다른 시야에서 바라보고 있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높은 실력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또 나의 시야와 실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다풀담 독서에서 아주 많이 녹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더 많은 거를 좀 꿰뚫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봤던 기출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소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 푸는 법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수학은 보통 예를 들어 킬러 문제 있어. 그러면 풀이 법을 여러 개 공부하잖아요. 근데 국어는 그렇게 안 하시죠? 아니에요. 국어도 어렵다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레전드 제시문이나 문제들은 그 독해의 길이나 풀이의 길이 한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다볼담 독서를 잘 소화한 학생 플러스 약간의 유배를 위한 유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유베이스 유베이스를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독서 좀 어려운 문제에 뭔가 벽이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걸 연습한다고 현장 가서 베스트 라인드로 풀 수 있을까? 이런 느낌 느껴보셨죠? 네. 이 자리에서 제가 뛰어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긴 얘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으로